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자막 by 한글검수 안녕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야 이리와 이리와 제로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라이브를 해야됐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제로야 이리와 제로야 이리와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더워도 켜줘요 그러니까요 여름에도 라이브 자주 할게요 제로 화나심? 그랬나봐요 제로야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 라이브하자 이리와 오로와 오로올라와 어 LA는요 어 맞다 저 LA 다녀왔잖아요 제로랑 LA 다녀왔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구요 어 LA는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서 어 강아지들이랑 강아지 이렇게 풀어놓고 같이 놀기 너무 좋았답니다 LA는 최고였습니다 어 어제 눈이 왔나요? 눈은거 못봤는데요 눈이 왔구나 어디에 눈이 왔어? 못봤는데 우리 조은잘 순잘 Running 저 며이 자란 속도 무엇이죠 전 머리 많이 자랐죠 진짠 많이 잘랐어 자 저 밥이요? 밥은 안먹었어요 아 제로 지금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언니 제로 뭐 부셔요 제로 이렇게 오뚜기 장난감 있거든요 그거 갖고 놀고 있어요 탱언니 강철 두피인가요? 제 두피요? 저 두피는 강해요 두피는 확실히 강해요 근데 모발이 안 강해요 아 팬미팅 룩 프로젠 확정이죠? 제 두피 한다면서요? 그쵸 안 그래도 그거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 드레스코드 하면 그러면 다같이 입고 오는 그건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입는 걸로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안 입고 우리 다같이 입는 걸로 알아들은 사람은 뭐야? 어떻게 그걸 내가 입는다고 알아들을 수가 있지?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가 처음이라 그랬어 드레스코드 처음 아니에요 여러분 드레스코드 처음 아니에요 여러분 드레스코드 정해주면 그 색 입고 갈게요 어 제가 그래서 그때 투표 올렸잖아요 근데 그 투표에 여러분들이 프로젠 디즈니 룩을 프로젠 룩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싫으면 불지로 입던지 뭔가 약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되게 흐지부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할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냥 입고싶은대로 입으세요. 겨울왕국 프로즌룩으로 입으실 분들은 그렇게 입으시고 아 난 도저히 못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치룩 입으시고 불치룩도 안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평소 본인 스타일대로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팬미팅이 얼마 안남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날씨도 춥고 거시기해서 라이브 켰어요 제로 어딨냐구요? 제로 제 여기 옆에 있어요 밑에 밑에 옆에 오른쪽 밑에 옆에 뀨 뀨 뀨 뀨 팬미팅이니까 우리 처음하는 팬미팅이잖아요 저랑 저 혼자서 여러분이랑 만나는 팬미팅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되나 시간을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뭘 해도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뭔가 뭔가를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런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제가 좀 긴장되나봐요 지금 손톱 뜯고 있어요 제가 정서가 불안정하면 이렇게 손톱을 만지작거려거든요 언니 겨울왕국 예매했어요? 했죠 근데 마치 나는 겨울왕국 이번에 겨울왕국 그 ost만 불렀을 뿐인데 마치 내가 엘사가 된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마치 엘사라도 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주제가 한국말로 불렀을 뿐인데 근데 원래 어 프로즈는 팬이기도 하고 근데 마치 제가 더빙이라도 한 것처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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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안아팠어요 근데 요즘 피어싱 좀 지루해져서 다시 뺄까 생각중입니다 뺄까요? 빼면 바로 막혀요 저 요즘 음 제로 제로 시한다 하고 잘했어요 제로 이리와 잘했어요 안녕 저는 요즘 LA 갔다와 가지고 온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국 남아요 네 네 빼요 피어싱 하지 마요 태양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빼라는건가요? 제가 이거 저 질문창 아무거나 누를게요. 그냥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거 하나씩 누를게요. 언니 4개국어 싹 가능하다면서요? 한국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예뻐 이건 뭐여? 뭔소려? 오늘의 탱구네일 궁금해요 탱구네일? 탱구네일이 아니라서 이거 뭐 샵에서 받은거라서 하고싶은대로 해요? 아니요 빼지마요 막히면 또 뚫어요? 다시 하고싶어지면 어떡해요? 투명으로 끼울까요? 글쎄요 크리스마스 소리 들려요? 제로가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소리? 크리스마스 때 뭘거냐구요? 글쎄요 올해는 약간 좀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올해는 할로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전혀 계획이 없어요 사실 지금쯤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마구 나야되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나고 사실 엘레에 있을때 거긴 벌써 크리스마스더라구요 근데 막 캐롤도 나오고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하는데 일단 날씨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거 여름인데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놓은 느낌인거에요 그래서 어이 크리스마스 아닌거 같다 이랬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너무 추운거에요 그래서 아 이제 겨울이구나 이제 크리스마스겠지 하는데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나 희한해 정말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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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 축하해주세요 제발요 칼퇴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요 일찍 일찍 퇴근 축하해요 얼른 집에 가야지 그쵸 언니가 생방송하는걸 보니 기쁘네요 알아듣진 못하지만 넘나 한국말 잘 쓰시는데요 알아듣진 못하는데 넘나 잘 쓰시는데요 알아듣진 못하는데 넘나 잘 쓰시는데요 내 singles 언니 금발 장인들은 이미 Spartan 이것 tenth comb 음음음 언니 요즘 모바일..아뇨 배그 끊었어요. 배그 안합니다. 언니 수시 붙으라고 해주세요. 수시 붙어라! 화이팅 코덕티안씨 색조 하나 추천해줘요. 오우 저 요즘에 요즘 저는 좋아하는 색조가 약간 뮤트한 색깔 죽은 색깔 그러니까 약간 먹먹한 색깔 그런 핑크나 그런 베이지가 좋아요 혼영하러 가요가 뭐예요? 혼영이 뭐예요? 혼자 수영? 저 다음주에 면접 봐요. 근데 면접 보시는 분들 진짜 되게 매번 매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을 어필해야되고 힘내세요. 면접 좋은 결과 있으시길 아 혼자 영화가 혼영이야 아 혼영은 혼자 영화야 탱구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혼영 많이 해요 저 혼영 좋아해요 음 혼자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 음 혼자 근데 혼자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혼자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조금 외롭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혼자 혼자서도 오히려 막 영화 볼 때 옆에서 말 걸고 그러면 저는 좀 집중 깨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는 게 차라리 편한 거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어떤 한 영화를 볼 때 좀 뭔가 영화 코드 보는 취향이 맞아야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맞는 사람이 없다거나 그럴 땐 혼자 영화 보죠 저는 공포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공포영화 같이 보겠다는 사람 없어서 혼자 많이 보러 갔었어요 언니 언니 저 말 안 걸어요 무건수행의 취미 아 너무 웃겨 혼자서 뭘 할 때 제일 외롭다고 느껴지나요? 혼자서 혼자서 밥 먹을 때 제가 혼밥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밥 안 먹어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밥 안 먹고 구운 것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언니 왜 머리카락이 빨리 자랍니까? 저요? 저 머리카락 진짜 늦게 자라는데 저 이거 앞머리만 빨리 자라 여기가 좀 발달됐나봐 내가 메가 땡땡 거기서 현대해상언니 광고 나와서 영화 보기 전에 항상 기분 좋아요 저도 봤잖아요 여러분 요즘 너무 말랐다고요? 저요? 저 여러분 TMI 하나 할게요 저 3kg 쪘어요 저 요즘 살쪘어요 군것질 많이 하고 불규칙적인 삶을 살아서 살쪘습니다 제가 3kg를 얻었어요 밥은 잘 안먹는데 군것질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 안드로이드는 질문창에 질문 못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 이거 질문을 리는 사람들 아이폰 유저야? 아 짜증나 무슨 살 아니 내가 살이 쪘다는데 진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죄송해요 짜증났어요? 근데 진짜 쪘어요 진짜 이건 근데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아서 뭐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스스로 저한테 저도 짜증이 나요 왜냐면 옷 입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 아시죠? 옷 입었을 때 예전이랑 다른 느낌? 바지를 입었을 때 꽉 끼는 그런 느낌 으흠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죠 왜냐면 내 몸이 아니니까 안드로이드 읽어주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이게 안되나보죠 어떻게 최애 군것질 뭐예요? 최애 군것질 요즘엔 초콜렛 초콜렛 너무 좋아요 엘레이가서도 초콜렛만 잔뜩 먹다 왔어요 초콜렛만 잔뜩 먹다 왔어요 진짜 초콜렛이 스케일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전 또 다크 초콜렛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젤리보다 초콜렛이 좋아요 그래서 초콜렛 엄청 먹고 마카롱 엄청 먹고 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단 거 엄청 먹었어요 난 킨더조이 어 킨더조이도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엘레이 뭐하러 갔어요 엘레이는 제로랑 놀러갔어요 제로랑 강아지문화 접하러 갔어요 푸딩은요 스벅은요 스벅은요 스벅 최애 메뉴 뭐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전 얼주가 전 크롱키 같네요 저도 크롱키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크롱키 크롱키가 진짜 좋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좋아 트윅스 뭔 말인지 알지 초코랑 과자랑 같이 섞여있는 거 너무 좋아 강아지도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예 제로 비행기 타는 것 때문에 저도 되게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너무 할 일 많겠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몸이 고생을 하긴 했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왜냐면 검역소도 갔다와야되고 제로 때문에 병원도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제로 건강 상태가 확인이 나야 출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어요 라떼 라떼 어때 라떼? 라떼? 라떼 별로 아 그건 좋아요 차이티 라떼 좋아해요 스타벅스 차이티 라떼 진짜 맛있어 Teso 멀티저스 어디죠 멀티저스 어때요 멀티저스 맛있어요 멀티저스 과자 씹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언니도 바지 입다가 단추 나가요? 단추 입는 바지를 안입고 나는 키커 키커가 초콜릿이지 음 여러가지 맛있는 그거 맞죠? 제로 여권이 있어요? 제로는 여권 없고 어 그 팬들이 그거 줬어요 제로 여권 사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답니다 제로가 조용하다고요? 제로 지금 제 옆에 와서 누워서 있어요 다 놀았나봐요 아까 막 삑삑이기도 누르고 그랬는데 라이브 끄기기 직전에 저도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언니 스노우 닮은 연예인의 재료도 뜨는 거 알아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제로가 왜 뜨지? 스노우에 그런 어플이 있구나 토요일 이명고시 시험 이명 시험 봐요 이명고시죠? 누가 들어요 잘 보세요 겨울왕국 툭 보러 갈거에요? 네 보러 갈려구요 궁금해요 더 더 더 재밌대요 원 보다 더 스케일이 커졌다고 하더라구요 인투디 언론 불러주세요 인투디 언론 인투디 언론 여기서 부르던 조금 소리를 백칭나야 돼서 그만해 흠 근데 진짜 엘사가 언니를 모티브 한건가요? 아니요 그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팩 두번 했어요 얼굴에 너무 건조해서 제로 데리고 애견카페도 자주 가세요? 예전엔 자주 갔는데 요즘은 잘 못가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점점 살면서 체질도 바뀌고 면역력도 생기고 한다고 하잖아요 전 약간 땅콩이나 견과류 쪽에 원래 조금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민감하게 반응했던 몸이었는데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 호두는 못 먹겠어요 호두는 그냥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이 드세요 전 안 먹을게요 팬미팅때 봐요 보고싶다요 그러게요 보고있어도 보고싶은 우리 팬들 팬미팅때 봐요 보고싶다요 팬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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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마.. 다시.. 티켓팅하는.. 마지막 티켓팅하는 때 있잖아요 그땐 좀 많이들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좌석도 조금 더 생기고.. 근데 사실 그 평화의 전당이 3층 거기가 너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팬미팅이.. 말이 팬미팅이지.. 이거 뭐.. 거의 뭐.. 만원경으로 미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돼서 좌석을..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돼.. 무리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많이 못 오신다고들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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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까.. 괜히 보일까.. 너무 멀지 않을까 하는.. 선.. 하기 전 선까지.. 예..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 어.. 의견 반영해서.. 열어봤답니다.. 근데 많이들 오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근데 그래도 가는 게 좋아요.. 좌석 더 풀어줘서 고마워요.. 아휴.. 고맙다니요.. 마주셔서 감사하죠.. 언니 드레스 코드는요? 드레스 코드는.. 드레스 코드는.. 뭔들.. 와주는 것만으로도.. 보러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나.. 엉.. 보컬.. 하.. 하.. 뭐.. 한 번이 더worth.. travel..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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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철판 깔고 엘사 분장하고 갈랬는데 그러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 걸게요 멋지게 멋지게 무언가 준비해 오시는 분들 제가 말 걸을게요 공연장에서 보고 제 눈에 딱 띄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 걸을게요 짧은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그리워 제가 말 걸을게요 띄는 걸까요? 띄는 걸까요? 그리고 띄는 걸까요? 제로랑 오늘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로가 원래 안그랬는데 저한테 엄청 안아달라고 그러는거에요 콩콩콩 뛰면서까지 그래서 안아줬더니 제 무릎 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아리를 틀고 누워있는거에요 그래서 제로 왜그래 오늘 왜 안왔던짓을 해 그랬더니 여전히 뭐 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부비부비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왜이러지 기분이 안좋은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되게 열심히 잘 놀았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지쳤나 어 싫어 알았다 아 추웠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울까봐 옷도 따뜻한 옷 입혀서 같이 나왔는데 방금 들었어요 한숨신거 내가 요즘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제로 제로 기분이 안좋아? 제로야 겁나 제로보네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오우 오우 LA가 그리운 제로 아 그런가 보다 제로가 LA에서 진짜 잘 뛰어놨거든요 음 LA에서 진짜 행복해 했거든요 제로가 그래서 약간 LA가 그리운걸 수도 있어요 내 핫팩 제로 뭐 좋아 제로가 오늘 좀 시크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로 기분이 안좋니 왜그러니 오늘 아 아까 밖에서 잘 찍어 놀았는데 그 제로는 간식 뭐 잘 먹나요 자랍 왜왜왜왜왜왜왜왜 내려갈거야? 응? 왜? 올라가? 제로는 음 음 치킨 좋아하고 고구마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강아지 컵케이크 있잖아요 강아지 컵케이크 진짜 좋아했어요 거기 위에 이렇게 프로스트 되있는거 그것도 막 잘라서 주니까 그것도 먹고 그리고 가끔씩 그런 그냥 맨빵 있잖아요. 아무 맛 안나는 그냥 맨빵 그런것도 조금씩 주면 찌끈찌끈 이렇게 먹어요 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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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카롱 그래요 맞아요 제로가 멍카롱도 좋아했어요 저 그 한국 한국에서 멍카롱 먹여본적이 있거든요 좋아하더라고 잘 먹던데 패셔니스타 방송 여러분 꼭 봐주세요 제로랑 제로랑 저랑 엘레이에서 에피소드 잘 담겨있으니까요 음 봐주시고요 귀여운 제로의 모습이 많이 있을거에요 제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씩 봐주시고 제로 안해줄까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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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 이랑 대박 や 이랑 20분밖에 안 남았네 상덕후 언니 잘때도 뿌리나요? 아 잘때는 필로미스트 같은거 뿌려요 그러면 잘때 되게 기분 좋더라구요 LA에서 파니언니 만났습니까? 어..파니가 지금 미국투어중이라서 아쉽게도 제가 LA 갔을때는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연락만 했죠 제로 보여달라구요 제로가 지금 별로 카메라 앞에 있고 싶지 않나봐요 내려갔어요 개무룩하고있어요 개무룩하고있어요 개무룩 저 앞머리 많이 자랐다고요? 그쵸 진짜 제가 거울보면서도 이렇게 많이 자란거 같아요 눈썹 위로 잘랐었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다 머리가 자라고 있긴 한가봐요 내 앞머리만 빨리 자라나봐요 제발 옆머리 뒷머리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동백꽃봐요 동백꽃봐요 그거죠? 드라마? 안봐요 언니 라이브할때마다 있는곳은 어디 방인가요? 어..여기요? 아니요 제 방은 아니고 방에서 나와있습니다 음..플로우미스트 무슨향이냐구요? 어.. 티트리랑 제가 아로마 되게 좋아해서 티트리랑 유칼리투스 향 섞여있는거에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좀 뿌려주면 숲속에 들어와있는 느낌이에요 집에 있을때 뭐하냐구요? 집에 있을때 티비 일단 틀어놓고 그냥 재로 쓰다듬어주고 놀아주고 채널 돌리고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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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는 말을 잘해? 사배관이 특징이에요. 펭수가 사배관이에요? 인형탈 아니고 남극에서 온 펭귄 잉댕? 요들송 잘해요. 펭귄 그 자체 잉댕? 그렇구나. 수영에서 왔다고? 펭귀너. 펭귀너함. 펭귀너를 해요? 펭수 EBS 사장님 이름 막부르기가 특징. 아 EBS에 나오는 캐릭터에요? 그렇구나. 펭수는 연습생이에요. 펭클럽입니다. 동태는 아닙니다. 사과 부탁드립니다. 춤을 잘 추고요. 남극에서 오는 길에 스위스를 들렀다 와서 유들을 잘해요. 엉엉. 펭수 TMI인가? 펭수 TMI 시간이에요. 언니 불티 응원법 있어요? 불티 응원법 있는지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응원법을 제가 만드나요? 여러분이 응원해주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자체적으로 응원법을 막 만들고 하진 않는답니다. 응원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막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렇게는 못하니까 어 외국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언니 저번에 얘기한 화장대 대공개는 언제 하실 건가요? 화장대 청소 언제 하지? 화장대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지금 제품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제가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계속해서 나올 수 없는 컨텐츠야 그건 왜냐? 난 쓰는 것만 쓰거든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운 제품을 보여주고 이렇게 막 그런 걸 이용하는 모습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맨날 쓰는 거만 쓰는걸? 그래서 맨날 똑같은걸? 그래서 가끔 뭔가 제품이 바뀌었는데 그 제품이 너무 좋다라던가 이 제품을 이렇게 쓰면 이렇다더라 라는 정보가 있다면 보여줄 순 있을 것 같지만 태원의 지겹템이 궁금 저의 지겹템 저는 제품 중에 요즘에 컨실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얼굴 딱 봤을 때 메이크업할 때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도화지가 깨끗해야 좋은 거니까 이렇게 뭔가 잡티들을 좀 가리기에 아주 적당한 컨실러가 무엇이냐 컨실러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제형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요즘 컨실러에 지울 것도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커버력이 좋은 게 뭐가 있나 이거 저거 써보고 또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야 이거는 꽤 예전부터 노 파데에 빠졌어요 그래서 파데 안하고 그냥 딱 가릴 부분만 가리는 거예요 컨실러로 그 정도 하고 또 또 저의 직역템은 바닐라쿠 섀도우예요 바닐라쿠 섀도우 진짜 없으면 못살겠어 너무 좋아요 딱 쓰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색깔만 계속 쓰고 있어요 저 근데 LA가서 얼굴 조금 탄 거 같는데 이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거죠? 타긴 뭐가 탔냐고 또 막 그럴 거죠? 어떤 섀도우냐고요? 바닐라쿠 섀도우 중에 베이지 색깔이 있는데 무슨 밝은 베이지 색깔이 있어요 그거 기본 베이스로 쓰고 또 직역템 중에 뭐를 알려주면 좋을까 음 음 그러면 내가 컨실러 컨실러 직역템 하나 알려줄게요 컨실러 직역템 나스 그리고 또 맥 그리고 또 또 또 뭐가 좋더라 어! 일단 뭐 그 정도 쓰는 것 같아 맥 컨실러 좋아요 근데 이게 그거 알아요? 사람마다 사람 피부마다 같은 제품을 써도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커버력이 좋아서 그걸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제품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암 안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화장품의 색에는 답이 없다 지가 써봐야된다 무조건 지가 지 피부에 써봐야된다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꼭 찾으세요 예를 들어 컨실러 브러쉬라던지 아니면 뭐 방법이라던지 순서를 다르게 해도 메이크업이 또 달라지는 거 알아요? 커버력도 달라지는 거 알아요? 파데 말고 컨실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데 올리면 커버력이 더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는 방법 파우더 하고 컨실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버력 짱 블러셔는 안 좋아하나요? 블러셔 개좋아요 진짜 블러셔 너무 좋아하는데 블러셔 음 저는 약간 어디서부터 얘기해 너무 좋아해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크림블러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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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손으로 톡톡톡톡톡톡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게 되게 약간 발색이 자연스럽거든 도구부터 알려줍시다 근데 저도 아직도 도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도 화장품만 구경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 어떤 걸 어디에 써야될지 써봐야되니까 그래 알지 최고신나보여요 저 지금 최고신나보여요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때가 제일 말이 많아 흐흐흐흐흐흐흐 최 블러셔 색상? 저는 원래 지금 남자분들 다 나갔어요 진짜? 왜? 너는 화장 안하니? 남자애들? 좀 해 재밌잖아 어우 그럼 뭐하니 화장 안하고 게임만하니? 화장 좀 해봐 얼마 재밌는데 화장 좀 해봐 안하니... 어떻게 Dlatego 1 탱구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지만 화장한다고 아 진짜요? 그럼 팬미팅 혹시 오시나요? 팬미팅 때도 그럼 예쁘게 화장하고 오시나요? 이게 화장하는게 되게 관족도 있고 하다보면 재미도 있고 재밌잖아요 뭐 귀찮을수도 있죠 화장이 귀찮을수도 있죠 언니 기초는 뭐 써요? 저 기초요? 기초 저는 약간 세럼 종류를 되게 여러 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킨으로 한번 닦고 일단 그때그때 피부상태에 맞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이거 피부상태 얘기할 때가 아냐 2분도 안 남았어 인스타에서 끄래요 그래서 갑자기 꺼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게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화장품 얘기할걸 인스타 진짜 한 대 칠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거야 1분 남았습니다 1분 후에 종료할게요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후에 종료할게요 여러분 쳐도 무방이에요? 인스타한테 쳐야겠다 인스타 껐다 다시 들어오는건 안돼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아 여러분 즐거웠어요 우리 팬매팅때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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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